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제이어스 제이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시간 정도 됐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마당에 있는 집에서 주란 역할을 맡았던 김태희입니다. 오늘 드디어 마당에 있는 집이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5개월 동안 정들었던 주란이를 떠나보내려고 하니까 벌써부터 마음 한켠이 허전하네요. 그동안 마당에 있는 집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